서울시가 내년월 6만 5천원으로 지하철부터 버스, 따릉이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벌입니다. 시는 수도권 전역에서 통합환승이 가능하도록 경기도, 인천시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월에서 5월 시범판매됩니다.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로 한 달간 서울 권역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, 공공자전거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호선부터 고호선을 포함해 경해 중앙선, 분당선, 경춘선, 우이신설선,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 3천 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고 연 3만 2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는 기대했습니다. 시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정책효과가 검증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본사업을 추진기로 했습니다.